이 공부 핵심은 제가 실천지침 14조 여기가 실천지침이에요. 바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옆에 써 있는 것들이 뭐냐면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면서 진리를 연구해야지 우리 영혼에서 자명해지지. 실천하지 않으면서 연구하시면 그건 그냥 공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공건 아닌데 그냥 한번 들어놨다 이거지 내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어디냐 하실 수 있지만 들어놓으면 고개 또 어디 박혀서 아래 아시게 박혀서 나중에 또 쓰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너무 멀리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공부는 다음부터 다음 생부터 이번 생에는 대충 훑어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바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산다는 건 계속 선택의 연속인데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려면 이 지침들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시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 지침을 이 지침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요. 연구를 하게 되겠죠. 이게 왜 옳은가? 나는 왜 이걸 자명하다고 하는가? 이게 왜 나은 결과를 낳는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이 안에 담긴 진리를 더 실감나게 더 자명하게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봐야 자명해지는 거니까 지금 들으시고 들으시고 말은 맞네 하는 건 개념상의 자명이고 체험을 통해 자명하게 만들어야 진짜 자명이니까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네. 이치가 그러네. 도리가 맞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해보니까 확실히 그게 진리네. 이렇게 나오셔야 되니까 실천지침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꼭 실천하시면서 연구하시라고. 실천 안 하고 연구하시면 뭐 이런 좋은 명언들이야. 여러분 이런 명언들이야.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면 널렸습니다. 트위터 이런 데. 다들 보면 명언병 걸려가지고 다 명언, 하루에 명언 몇 개씩 만들어내고 서로 공유하고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정도의 명언은 이미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안에서. 명언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명언은 어디다 써요? 페이스북에 자랑할 때 쓰는 거고요. 진리는 여러분 삶을 바꿔놔서 여러분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선택이 쌓여서 올바른 결과가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도출되게 도와주고 그게 힘이 다르니까 꼭 여러분 삶에서 확인하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그래서 이제 요거랑 맞물려서 최근에 구조 한 아홉 개 좀 더 발표한 게 있죠. 홍익악당 아공복공구공증득요결. 요거는 이제 아공복공구공의 진리면 요 진리를 증득하기에 필요한 요결 한 아홉 개 더 해서 카페에도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유튜브 강의 중에 홍익악당 견성요결 일지견성에 이르는 길 그 강의가 있어요. 거기 그 아홉 개의 항목들을 쭉 순차적으로 설명해가는 방식이니까 요게 다 맞나요. 요거 아공을 이루고 거기 있는 아공증득의 요결로 아공을 마무리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벚꽁의 증득요결 또 세 가지를 가지고 벚꽁으로 들어가서 또 이 벚꽁의 네 가지 진리를 증득하고 나면 이제 구공의 진리들이 하나씩 자명해지고 이게 실험이 다 돼서 결론을 구공의 핵심을 정리하는 데 또 한 세 가지 요결을 더 써드렸어요. 그 순서로 요 중간에 한 여섯 개 들어가고 마무리 맨 뒤에 한 세 개 붙이면 그 아홉 개가 적절하게 쓰일 겁니다. 그 강의도 또 하나 찍었어요. 통합보전 강의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지금 유튜브에 안 올라갔다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4조인데 자꾸 보태져서 또 아홉 개 더 보태고 좀 지나면 다 보태지면 연구해야지 뭐 이러지 마시고 지금 확 최종판 나오면 공부해야지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해나가시면 이 공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제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소개해드리는 것뿐이지 또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공부하는 핵심도 참나의 현전 참나의 현전 하나 아는 게 지금 여러분 관건입니다. 참나가 현전 하시나요? 지금 기독교로 치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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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응 아니에요? 성령 부응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못 돼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고등 침팬치예요. 혈육의 자녀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냥 범부로 끝나요.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만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 우리 내면에 더 깊은 차원에 있던 성령이 우리 애고의식의 차원으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걸 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응 죽었던 양반이 돌아오면 부활 그러죠. 그것처럼 계셨는데 원래 계셔야 되는데 사라지셔서 다시 나타나면 부응 그럽니다. 안 그러면 성령 탄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처음 생겨났으면 부응 왜 그러겠어요. 원래 계신 양반인데 내 안에서 드러난 것 뿐이에요. 다시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응을 해야 참나의 현존이 늘 자각되겠죠. 여기 오셔서 지금 하실 일이 기독교분들은 성령 부응을 하셔야 돼요. 불교분들은 참나 체험 견성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교다. 그럼 아무거나 하세요. 내키는 걸로 하세요. 그냥 참나를 만나서 여러분의 본래 나를 만나시면 되는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견성이고 불성을 본다 하면 불교식이죠. 부처님의 시야를 본다. 그러면 부처 견성이고 성령을 다시 만난다. 그러면 성령 부응이고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견성 안 하고는 지금 보세요. 이 14조 공부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못 만나면 지금 여기 과거를 과거를 내려놔라. 미래도 내려놔라. 내 이름도 내려놔라. 다 몰라 해라. 그리고 어디다 온전히 맡기라는 거죠. 참나의 현존에만 만족하라. 일체를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가 4차원 시공간에서 3차원 공간 또 시간이라는 한 차원을 보태서 4차원 시공간에서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 이 우주 전체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우주 전체가 4차원 시공간입니다. 시간 공간과 주객의 이원성 속에서만 있죠. 나와 남이 찢어져 있죠. 아와 비아가 찢어져 있고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펼쳐져 있고 쥐고 있는 이것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를 놓으시오 하면 시간성을 놓으라는 거고 에고를 몰라하시오 하는 것은 나와 남 주객의 이원성을 놔버리라는 겁니다. 거기 같이 공간도 나시겠죠. 그래서 시공이원성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놔버리고 시간의 근원 공간의 근원 나와 남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 이 참나자리 밖에 없습니다.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지금이 아니라 오직 지금만 있고 오직 동서남북에 구별이 없고 오직 여기만 있고 타자가 없는 오직 나일 뿐인 이 상태 이게 참나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I am이라고 한 거죠. 내가 현존할 뿐인 상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현존할 뿐인 상태가 참나고 I am이 성령인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잘 아시죠? 지겹죠? 이제 이런 얘기 지겨워도요? 지겹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또 몰라 하시면서 왜? 과거 거를 우리가 들여다오고 있으면 지겨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성령님 지금 여기 현존하는 참나를 만나도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겹다는 건요. 우리가 이 과거 미래 사이에 놀아야 지겹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성을 놔버리시면 지겨움도 없습니다. 지겹다는 말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겹 과거 지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지겹 겹할 때 지 잃어버리면 겹 다 뚝뚝 끊어지면요. 지겨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 미래를 다 지 할 때 여러분 겹 다를 예상하고 계시니까 지겹다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채우는 거 수놓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우주를 계속 수놓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계속 움직이시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우주는 자꾸 이 창조의 원리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우주를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그 애고에게 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자꾸 너를 확장시켜 나가고 자꾸 너를 확장시켜 나가고 너 우주를 시공 안을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타자들로 다양한 경험들로 일로 수놓아라. 가만히 있으면 찜찜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애고가 움직이게 되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우주가 여러분 애고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마라고 뭔가 하라고 우주를 채우라고 두 개를 요구합니다. 애고 차원에서 뭔가 이 우주를 확장해 가라. 참나 차원에서 이 성령을 깨달으라. 이 두 가지를 자꾸 욕청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애고에게 오는 자극에 되게 민감해요. 애고는 금방 우리가 애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 하시는데 참나에 몰입해가지고 참나의 뜻을 구현하라는 신호는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 찜찜하긴 해요. 그래서 종교도 가져보고 뭔가 하시는 거예요.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뭔가 욕구는 있는데 해결 방안은 종교나 철학 밖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또 거기도 글로 봐가지고는 또 애고가 자꾸 애고의 욕구 충족이 강하니까 애고가 자꾸 여러분을 끌고 가버리니까 선명하게 못 알아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과 참나 체험을 못 하면 이게 강렬한 애고만큼 강렬한 이 현존감을 여러분 내면에 갖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무조건 애고 위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애고 그 애고의 고등 침팬지 마음에서 못 벗어납니까? 강력하니까 그래요. 자극적이고 강력하니까. 그리고 그 애고의 마음이 지금 가장 현존하니까.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현존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이 막연히 자기개발 수 있고 바뀌실 것 같아요. 자기개발 수 있는 동안에는요. 그 아이디어가 지금 현존하니까 여러분 내면을 되게 기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덮으시면서 그 감동이 사라져요. 교회에 가시면 은혜가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애고의 다른 욕구보다는 그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절에서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감성을 채워주는 그런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는 현존하니까 뭔가가 자극적인 게 현존하니까 애고가 몰입하지만요. 그 상황이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애고는 교회 절 딱 나오는 순간 아 이제 뭐하지 하고 다시 애고가 시키는 대로 갑니다. 여기서도 그러지 않으세요? 뒷문 딱 나가면 아 이제 뭐하지 일단 담배나 한 대 때리고 생각해보자. 막 이제 몰라 여기서 막 열심히 하다가도 나가면 다시 이 애고의 현전 강력한 현전 아 나 저기 수련하느라 3시간 동안 담배 못 피웠어. 오 그래? 그럼 피워야지. 애고가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여러분 바로 들어줄 기세죠. 근데 참나가 몰라 한번 해볼까? 잠깐만 생각 좀 더 해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왜? 강력하지가 않거든요. 당장에 어떤 쾌락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게. 애고는 당장 뭔가 쾌락 얻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기 가면 맛있는 거 있잖아. 볼만한 거 있잖아. 신기한 거 있잖아. 거길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나가 지금 몰라만 하면 바로 우주를 초월할 수 있지 않아? 별로 안 하단단 말이죠. 막상 하면 좋아요.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돼요. 막상 극장에 가서 앉아있으면 재밌게 볼 영화인데 극장에 절대 안 갈 것 같은 영화 있잖아요. 내가 절대 내 발로는 극장에 안 갈 것 같다. 저 영화를 보기에. 저 콘서트나 저 공연을 보기에 안 갈 것 같은데 막상 가놓으면 또 막 재밌다고 보겠다. 꼭 그게 양심 쪽이 좀 그래요. 막상 하면 좀 재미 붙여서 또 하고 왜 진작 이걸 안 했지? 막 하지만요. 또 공연장 나오면서 또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재미있었지만 감동적이었지만 애고가 당장에 주는 자극을 취하다 보면 굳이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은 내가 이게 고등 침팬지의 실전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못 돼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적이기만 하면 여러분 뭐든지 해요.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는 동안 여러분 페이스백 페이스백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이니 인스타 이거 관리하게 될 줄 알았나요? SNS 살다가 다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잠 안 자고 배워서라도. 여러분 누군가 이런 문명이 오면 재밌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잠 안 자고 오늘 뭘로 안 하고 가면 내일 아침 대화해서 소외되고 안 돼. 참나 꼭 만나고 가야 돼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참나 만나야 된다고 하고 있는 그 정도로 그 사람한테 절박한 문제가 되면요. 한다고요. 뭐든지 인간은 해요. 더 한 짓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어렵지도 않은데 안 하느냐. 당장 이 애고가 좋아하는 게 당장의 쾌락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남한테 이게 인정받을 게 아니고 또. 이것도 했다고 어디다 인스타에다 올리기도 애매하잖아요. 지금 나 몰라 삼매 중에서 찍어서 올린다고 해서 남이 막 재밌어 할 일도 없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애고랑 좀 뭔가 안 맞다. 덜 자극적이다는 건 아실 테니까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인들은요. 이 자극에 빠져서 평생 헤어나지 못한 분들이. 이 삼매에 중독돼서 끝내 정상적인 삶으로 못 돌아간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참나에 빠져서 성량에 빠져서. 그러다가 사도되고 보살되고 한 거예요. 본부에 다시 혈육의 자녀로 못 돌아갔어요. 다시 본부의 집안으로 못 돌아갔어요. 너무 재미져서. 푹 빠져 살다가. 그 정도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좀 재미없고. 당장에 자극은 안 줄지 모른데. 막상 하면 되게 보람이 있고. 막상 하면 왜 안 했지 할 그거다라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아주 위기에 몰릴 때는 명상하십니다. 당장에는 그게 최선이니. 그게 제일 위로가 되니까. 근데 조금만 살만 하면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를 잘 생각하시면서. 평소에 자꾸 해놓으면 그런 위기 자체가 안 올 수도 있고. 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어차피 내가 몸 아프고 앞으로 살면서. 이 생도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될 텐데. 그 애고에 애고가 직면하는 그 힘든 상황들. 애고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쾌락만 추구하던 애고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 내 인생에는. 내 경험상 왔었고 앞으로 더 올 거다. 나는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정도라도. 자꾸 이런 생각은 너무 양심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그래도 하세요. 왜? 애고가 양심으로만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내 애고를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생각도 방편으로는 하셔도 좋죠. 근데 그게 전부면 안타깝죠. 근데 방편으로는 쓰세요. 애고한테. 그래야 애고가 한 번이라도 더 앉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빨리 자꾸 참나랑 친해져 버리시면. 이제 이 맛에 중독되면 못 빠져나가고. 이제 깨어있지 못하던 상태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요. 나 천금을 줘도 싫다. 깨어있는 지금의 상태가 좋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깨어있지 못했던 옛날의 삶을. 고등 침팬지의 삶을 다시 살으라 그러면. 나는 못 산다 할 정도로 여러분 빠져드셔야 돼요. 그럴 만한 자리예요. 여러분 억지로 노력 안 해도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씩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냥 공연장에 그냥 몰라 하고 한 번 들어가 앉아있어 보세요. 그럼 또 맛이 있어요. 왜 이제 왔지 한다고요. 그 정도 맛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래서 5분씩만이라도 몰라에 조금 투자해 주시는 버릇을. 이 작은 버릇이 여러분 인생 바꿉니다. 뭔 일이 있건 없건 하루에 잠깐 잠깐 틈날 때. 벤치에 앉아서 5분만 몰라 해주세요. 5분만 몰라 하고 몰라 애고에 대해서는 몰라 참나에 대해서는 괜찮아 하면서 몰라 존만 몰라 존만 하면서. 이게 우리 실천지침에 의해 내게의 결론 아닙니까? 내일은 몰라 시간 몰라 공간 몰라 참나 괜찮아. 그렇죠? 참나 만족. 이 상태로 한번 계셔보시면 누구나 다 도인 되십니다. 일단 도인 대놓고 보셔야죠. 아공 도인만 되면요. 예전 아라한들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아라한들 안 부러워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도 그렇게 살면서 나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 속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도를 공부하는 거랑 환상을 가지고 아라한 죽인다던데. 아라한 나는 못 될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나 하자. 아라한들 책이나 많이 보고 다음 생을 기약하자. 이러실 일이 아니고 원하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밖에 있으면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참나 열반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원하시면 쟁취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관건입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이요. 그 뭐 비싼 차 얻으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운명이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강남에 다들 빌딩 하나 있다던데 나도 빌딩 하나 갖고 싶다. 이번 생에 갖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밖에 있으니까. 크게 보면 뭐 일체 유심해서 보면 내 안에 있겠지만 일단 거기 명의가 다른 사람한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되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나는 여러분이 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인생의 짜투리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계속 투자하셔야 됩니다. 참나랑 만나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현존하는 참나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제일 핵심 키다 하는 이런 말씀은 너무 기초적이시겠지만 또 멘토들이 많이 하겠지만 제가 멘토들이 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저는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강의를 많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려운 강의도 많이 할 텐데 다른 멘토들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도와줘야 되고 저는 멀리 보면 이 여러분 좀 숲을 보시라 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좀 큰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야 여러분 길 가시는데 좋아요. 제가 이렇게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게. 이게 참나예요. 참신하지 않나요? 하다 보면 특이점이 오면 또 이런 짓도 합니다. 참나. 그럼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칸트 철학도 한 번 하시죠? 안 어려워요? 칸트도 안 어려워요? 칸트가 물 자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 자체는 여러분이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오감에 포착이 안 돼요? 이게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예요. 이데아. 참나와 이데아. 이게 한 쌍입니다. 이게 태극 상태예요. 태극. 태극은 음양으로 돼 있죠. 음양이요. 왜 이 태극 안에도 주객이 있어요. 문제는 주객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지가 지를 보고 있는 상태. 지가 지를 봐요. 타자가 없거든요. 태극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타자가 없습니다. 타자가 없으니까. 이 참나라고 하는 건 타자가 없는 나예요. 참나는 타자가 없는 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경험 이전의 나라고 해서 경험한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칸트 철학식으로 말하면 선험적 자아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물 자체랑 선험자아 떴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뭐 잘못 찾았을 때 나왔던 어려운 단어들인데 여기서 피하지도 못하고 정통으로 맞는구나 하지 마시고 선험자가 있으면 우리 애고도 있겠죠. 경험자.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자아.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느끼는 나. 근데 이 나는 타자가 있죠. 타자가 있는 나가 있고요. 타자가 없는 나가 있어요. 참나는 타자가 없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철학자들이요. 철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영혼의 문제를 연구하는 게 철학자입니다.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철학 지식 전문가지 진짜 자기가 영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험을 통해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죽은 영어로 쓰이면 되게 재미없는 철학 지식일 뿐이지만 살아있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선험적 자아는요. 시공 안에 안 들어온 자아예요. 나는 난데 타자도 없고 시공 안에 안 들어왔어요. 자 여기가 시공 안입니다. 여기가 시공이 있고 이원성이 있는 세계예요. 시공과 나와 남 타자 이원성은 나와 남이 있다는 거예요. 주객의 이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찢어지죠. 공간은 동서남북이 찢어지죠. 주객은요. 나와 남이 찢어져요. 찢어진 세계입니다. 찢어진 세계를 제가 안에 그려봤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이렇게 해야 설명이 잘 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물 자체는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거를 지금 이데아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 저 이데아를 읽어내는 참나의 작용을 루스라 그래요. 루스.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불교식으로 하는 어떤 반야 같은 거예요. 반야로 사물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겁니다. 이래시죠? 이거는 불교식으로 하는 법이에요. 자, 반야를 가지고 사물의 법을 꿰뚫어보는데 사물의 법 자체는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다고요. 우리한테는 뭐로 알려져요? 이 사물의 법이? 색, 성, 향, 미, 촉밖에 없습니다. 색깔, 소리, 향기, 맛, 촉감 그리고 이 사물의 법칙 자체를 여기다 써서 이제 시공 안에서 우리한테 관찰이 됩니다. 이 법칙. 그래서 색성향, 미, 촉, 법 이 여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 이 사물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색성향, 미, 촉 이 오감으로 들어와요. 오감의 대상 자, 그리고 이 법 하나가 이 법칙은 어디 포착될까요? 오감에는 법칙이 안 보이죠. 이 법칙 이 놈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참나 입장에서는 생각이 일어나고요. 참나 입장에서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세계가 오원과 육군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오원과 육군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시죠? 생각, 감정, 오감,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 자체가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 포착되냐면 지금 여기 뭔가 있어요. 그쵸? 그쵸? 여기 지금 뭔가 있는데 이 사물의 본질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이냐? 물 자체는 안 보입니다. 뭐로 보여요? 색깔로, 촉감으로. 그쵸? 맡아보니 또 향기도 나요. 또 플라스틱 맛도 나요. 그쵸? 잉크 먹어보니 잉크 맛도 나요. 자, 그리고 다 했나요? 예. 또 소리도 소리도 어떤 소리가 들려요. 자, 이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 자체는 오감으로 우리한테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물 자체는 법칙이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법칙이 표현됩니다. 어떻게 표현돼요? 이 오감들이 색깔, 소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법칙을 알 수 있어요. 얘네가 어떤 법칙, 어떤 자성을 갖고 있는지. 그쵸? 아, 이놈은 쓰는 데 써야겠네. 그쵸? 맛보니까 아, 이거는 어느 때 써야겠네.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공기를 좀 냄새 정화할 때 써야겠네. 이렇게 각자 자기 용도가 나오는 게 자기 자성이 있어요. 이 법칙은 뭐로 읽어내나요? 지금 생각으로 읽어냈잖아요.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서 물 자체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물 자체에 대해서 좋다, 싫다도 감정도 일으키고 그 어떤 법칙도 파악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보세요. 생각 이전에 나도 또 역시 시공에 드러나지 않아요. 재미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는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 그런데 이 생각, 감정, 오감. 자, 법칙이라는 것도 여기다 지금 오감, 오감. 법칙은 생각, 감정의 세계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법칙. 자, 그런데 색상향 미촉법 해가지고 사실은 이 육군의 작용과 육군의 대상으로 이게 전부인데 내가 살아가는 우주가 이 최초의 내 쪽에서 여러분 내 내면에서 처음 이 생각을 일으킨 것도 시공에 포착이 안 돼요. 그리고 내 반대편에서 처음 색깔, 소리, 냄새, 맛에 일정한 법칙을 일으킨 것도 시공 안에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칸트는 이거나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세계 안에서만 논할 수 있다 해서 칸트 철학이 순수 이상 비판이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린 이 안에서만 우리가 자명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세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이율배반에 빠져버린다. 그 말도 맞죠. 칸트 말로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는 미안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알 수 있다. 왜냐? 칸트가 놓치는 게 우리가 사실은 물 자체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이 생각감정 오감의 세에서만 경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감정 오감만이 아니거든요. 선언적 자아도 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언적 자아와 물 자체는 사실 하나입니다. 시공 밖에 있는 나와 남이 없는 그 자리가 어떻게 둘일 수가 있어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사실은 선언적 자아하고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공 안에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일체 유심의 세계고 이게 유식학이랑 그대로 통해요. 칸트가 유식학을 되게 과학적으로 소개해 준 거예요. 왜 과학적이란 말 썼냐면 철학 유식학도 철학이고 그렇죠? 이런 진정한 철학은 이데아의 세계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자신의 철학적 어떤 사명을 그 당시 유행하던 뉴턴 과학이 막 정립될 때라 철학도 과학적으로 정립시켜 보려고 한 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래서 유식학이 상당히 과학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이성적 학문으로 소개된 게 사실은 칸트의 철학입니다. 그게 쇼펜하워나 이런 철학자들한테 그대로 계승돼가지고 더 심화된 그래서 쇼펜하워까지 가면 우파니샤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우파니샤드와 불교에 다 있었네 해가지고 불교 불상도 갖다 놓고 쇼펜 나오는 자기 키우는 개이름이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가자 뭐 이렇게 아트만 작작 좀 뭐 이런 식으로 살았겠죠. 재밌죠? 동서양이 만나버려요. 저때 가면 왜냐면 하나거든요.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시공과 이완성의 세계밖에 없다. 자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거는 이 세계밖에 없다. 나머지는 시공을 초월해 있다. 시공 안에 세계는 이것밖에 없다. 이분들은 철학으로 해가지고 지금 벚꽁돌이를 논했습니다. 벚꽁까지를 논하고 있어요. 아공을 초월해서 벚꽁까지 논하고 있어요. 재밌죠? 각자의 또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잘 수용하면 차명한 얘기만 취하면 얼마나 여러분 공부에 득이 될까요? 제가 제가 제시한 벚꽁의 진리 일체후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이거 이해하시려면 칸트 순식이성 비판과 초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를 권합니다. 욕하실 것 같은데 보통 한 페이지 정도 보면 절 욕하실 거예요. 학습만 하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습만 하나만 보셔도 좋아요. 아무튼 그분들이 해놓은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분들이 학문적으로 꼼꼼히 또 논리를 전개해서 뭘 입증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 두 양반이 대단해요. 칸트랑 쇼펜하우 제가 어느 부분에서 되게 저의 선생님 같은 분들이니까 어느 부분은 그분들한테 일체 유심조 이런 건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부에 그분들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일체 유심조도 제가 항상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컵밖에 못 보잖아요. 뇌과학자도 이 정도는 얘기하거든요. 이 컵은 있는데 여기서 보내는 빛의 신호를 우리가 촉감의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전달하고 이 뇌에서 다 신경신호를 통해 전달해서 뇌에서 이 전기신호로 온 거를 받아서 재구성해서 지금 홀로그램처럼 만들어서 보고 있다. 뇌과학자도 어느 정도 일체 유심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자랑 과학자 차이가 뭐냐면요. 과학자들은 지금 객관적인 세계가 있는데 인간한테 이런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철학자들은 진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진짜로 우리 마음이 인간의 의식에 안 들어온 이 우주는 인간의 의식에 들어온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밖은 시공이 없는 세계인 거예요. 시공이 있는 세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의식 안에 지금 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해 되세요? 뭔가 좀 호페루니크스적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세계가 있고 내가 인식을 이 정도만 한다가 아니고 칸트니 쇼페나오니 유식학이니 모두 다 내 의식에서 내 의식에서 오감 생각감정 오감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수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차이 오세요? 제가 말이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밖에 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거 원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원래 모습이라는 건 물 자체라는 거예요. 우주의 이데아 여기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 시공 안에 들어와서는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생각감정 오감으로밖에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같은 입장이에요. 칸트, 쇼페나오 일체 유심조 더 나아가 유교까지도 똑같습니다. 유교도 어떤지 아세요? 유교도 중용부터 그래요. 이건 유교는 대승법공보다 더 앞섭니다. 유교는 공자님 이래 뭐냐면 핵심 철학이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는 태극 상태고 희노애락이 발동한 게 태극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이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그럼 보세요. 천하 만물의 근원을 유교에서는 태극이라고 합니다. 천하 만물의 근원이 태극인데 그 태극이 우리 희노애락 발동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태극이래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고요. 거기서 희노애락이 딱 발동한 게 우주가 구현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노애락 빼고 우주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희노애락은 단순히 감정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유교에서는 생각, 감정, 오감을 그냥 희노애락으로 대표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 이 물건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을 이 물건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할 법칙이 있고 인과가 있겠죠. 하지만 구현되기는 여러분 마음 안에 딱 이 모습으로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에 의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지 바라보는 여러분이 없으면 이 물건도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모든 철학의 핵심은 그러니까 도마보금에 예수님이 돌멩이를 들어봐도 내가 보이고 나무를 쪼개도 내가 있고 모든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한 게 그거예요. 일체만물이 다 나의 작용 I am의 작용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I am 스스로 현존하는 자가 현돈하는 나가 하느님이다. 보세요. 모든 종교가 똑같은 얘기예요. 스스로 현존하는 나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내가 하느님이라고 맞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한 생각 일으키는 게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창조했어요. 거기에 우주 만물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따로 객관적인 게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인식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즉 애고의 눈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거예요. 참나의 눈으로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은 그렇게 연구 안 해요. 내 안에 참나가 지금 나한테 보여준 게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우주 천지 만물이에요. 천지 만물이 뭔데요? 오감이요. 자 천지 뭐죠? 오감이요. 오감의 대상일 뿐입니다. 천지 만물 만물 중에는 사물이니까 사건도 들어가죠. 일은요? 생각감정이 일으키는 게 일이에요. 생각감정 오감이 합동해서 일으키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 물건이라고 해도 오감의 대상일 뿐이에요. 천지 물건 다 오감의 대상입니다. 내가 그 사건도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럼 물리적 사건도 있겠습니까? 만은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생각감정이 일으킨 거예요. 그쵸? 생각감정 오감의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은 하느님이 창조한 우주를 내가 보고 있다. 내 마음 안에서 창조된 게 각자의 모니터에 알맞게 창조가 일어나서 그렇지 우리는 각자 신의 창조를 보고 있는 거고 나밖에 객관적 세계가 있으리라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사이버 게임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컴퓨터 들어가서 사이버 게임 하시죠? 안 하시죠? 하시죠? 하고 딱 보니까 연령대가 안 하시죠? 누구 한 명이 안 마저치네요? 하시죠. 자녀들하고 계시죠? 자녀들 할 때 뒤에서 한번 봐보세요. 또 또 시비 걸려고 하나 그렇게 자녀들이 의심하면 아니다 나는 너에게 한 수 배우고 싶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대로 게임하고 있는 모니터가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게임 세계 전부예요. 따로 어딘가 세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딘가 세계가 있을 거야. 지금 이 모니터로 보이는 거 말고 진짜 게임 세계가 있을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꼭 있는 것 같죠? 모니터로 보면 엄청난 세계가 그 안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버에서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주 서버라니까요. 이 물 자체가 서버에서 이 게임을 표현해 주면요.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떠요. 그럼 여러분이 또 그 안에 캐릭터 에고라는 캐릭터 갖고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 게임하는 놈이나 그거를 굴리는 거나 사실 알고 보면요. 다 하나의 참나 자리에서 굴러가고 참나가 서버 역할도 하고 참나가 그 안에 게임하고 있는 플레이어도 되고 해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시공 밖에는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데와 참나가 찢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이 한 덩어리인데 왜 음향을 그려놨을까요? 우주를 음향이 창조하거든요. 그런데 음향이 한 덩어리로 돼서 나와 남이 없을 때가 태극이고 나와 남이 찢어지면 현상계입니다. 찢어지면 남녀가 싸워요. 태극상태에서는요. 남녀가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녀 문제 하나 극복하려고 태극상태 참나의 현존 안에서 풀어가지 않으면 에고의 눈으로 보면요.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서로 갖고 있는 이 기운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같다고 우겨봤자 달라요. 같다고 우기는 것도 스트레스고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스트레스. 그냥 서로 공존하려면 참나 자리를 알고 시공을 초월한 자리를 알고 또 다름은 다른대로 거기에 잘 대처해 나가려면 참나 자리를 알고 살아가시는 수밖에 거기서 영감을 받으면서 살면요. 자 에고의 관점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기 힘들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둘 다 한참나의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한 덩어리 왜 태극에는 음향이 하나로 섞여 있어요. 재미있죠. 음향이 본래 하나.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남자 여자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뭔가 변태스러운 상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간으로 상상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애고가 아니거든요. 음향 우리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태극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면 이해가 딱 되시죠. 양기운 음기운이 좀 더 강화된 모습으로 그러면서 또 통하게 만들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통하니까 또 사귀죠. 통하니까 또 서로 이해하는데 다르니까 또 싸웁니다. 그 오묘한 이거 하나에도요 태극과 음향관계를 모르면요. 이 문제를 못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 자체와 참나가 찢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 덩어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감정 오감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뭐야? 애고도 생기고 객관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시공 안에 구현되면 주체도 되고 객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도 되고 자기가 객체도 돼가지고 살아가는 경험하는 게 현상이에요. 요즘 여러분 경험하는 현상계가 여러분 지금 천지창조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뿌듯해하세요. 이 밖에 다른 우주 찾지 마시고 각자 마음에 각각의 법계가 펼쳐지고 있겠지만 다 이겁니다. 동질의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내 우주에 들어와 있는 것만 관리 잘하시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여러분 애고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애고가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객으로 나뉘어서 우주를 창조해 놓고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애고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이 안에 들어오면 나와 남이 찢어져야 되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적인 생각이 태어나요. 그래서 남이라고 하는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사건도 일으키고 남을 물건으로 보면서 내가 사건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요. 시공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칸트가 입증한 게 뭔지 아세요? 시공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칸트가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칸트는 선음적자 우리 알 수 없다. 시공 안에 안 들어오니까 물 자체 시공 안에 안 들어오니까 알 수 없다. 시공 안에 있는 거는 물 자체가 오감의 모습으로 이때 이미 시공 안에 시공의 원리를 띄고 있습니다. 시공 안에서 오감의 모습으로 등장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애고 주체가 판단한다는 오성과 이성을 써가지고 이거를 법칙을 이해하려고 이 법칙을 뽑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범주화를 해가지고 법칙을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런 오감 정보에 대해서만 자명하게 판단하면 이율배반에 안 빠지고 이 모순이 안 생기는데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순수이성을 가지고 물 자체를 알아내려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깨져버린다는 버그가 생깁니다. 이율배반에 빠져버린다. 왜? 이 애고의 생각으로 물 자체를 알 수는 없죠. 시공 안에 있는 놈이 시공 밖에 있는 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선음적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로 더 들어가진 않아요. 이 안에서만 안결된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칸트는 그래야 철학이 과학화된다. 그 당시 유행하는 게 뉴튼이 물리학 정립하면서 과학이 엄청나게 힘을 받던 시절이라 철학은 자명하지 않은 학문이고 과학이 자명한 학문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에요. 과학은 실험까지 하거든요. 철학은 실험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데아의 세계는 실험불가잖아요. 이분들의 생각 영적 실험이 있는데 이분들은 철학자들은 머리로 주로 사색을 하다 보니까 이 오감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사물을 연구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철학자라 재밌는 발상을 한 거예요. 시간 공간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 자체에서 오는 사물의 정보를 오감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오감으로 인식된 대상들한테 시공을 우리가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꿀 때도 시공이 있죠? 시공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공을 부여해가지고 여러분 하거나 할 때도요 나는 배고파 시간을 이미 시간을 전제해야 이 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배가 고파니까 나랑 배랑 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 이게 공간이 전제돼야 돼요. 공간의 다양성이 전제돼야 된다고요. 따라서 시간 공간 없이 우리는 마음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물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는 시공이 우리 의식 안에 시공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바깥에 시공이 있다 없다 를 말할 수가 없어요. 물 자체는 우리 안에 어떤 사물이 등장하게 해주고 그 사물이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요리할 때부터 이미 시공을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시공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틀과 공간의 틀로 사물을 이해하고 주객을 찢어서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입니다. 시간, 공간, 이원성 여러분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건 여러분 영혼의 사정이에요. 이걸 칸트가 얘기해 준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양반입니다. 대단한데 제가 또 비판적 얘기를 하는 거는 참나와 물 자체에 대해서는 실험을 더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건 우리 학당에 오시면 몰라 괜찮아다 바로 참나 만나고 시작을 하면 칸트 철학 이런 유심 철학이 유심 철학 유식 철학이 다 아주 재미나게 쓰일 수 있다. 자 지금 어려운 철학 강연 들으셨는데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저한테 이런 강의를 가지고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걸 잡고 싶다고 하니까 사기꾼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어떠세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세요? 이게 벗공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게임으로도 설명해보고 수없이 설명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이게 여러분 우주의 전부입니다. 참나 상태에서 보시면 이 우주가 확 쪼그라들어서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이 선명히 포착되니까 이런 말이 쉽게 수긍이 되는데 지금 애고의 눈으로 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천지 우주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계산할 수 없이 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게 옳은가? 과연 객관적 우주가 없고 내 마음 안에 우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옳은가? 여러분 우주는 다 인간의 내면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영혼 안에서만 다른 중생들한테는 그 중생들한테 그 마음에 펼쳐지는 정도로 존재하는 거고 지금 인간에게 존재한 우주라는 건 우리 영혼에 펼쳐져 있는 등장한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입증하려고 쓰신 게 칸트의 선수의성 비판 이런 책들이 어떠세요? 좀 재밌죠? 이런 거 살다가 언제 생각해 보겠어요? 이런 재밌는데? 하면서 생각해 보시다가 명상하고 홍범 14조대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날 내 얘기가 될 때가 올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재밌어지면 인생이 되게 재밌어져요. 그럼 보살들은 이런 관점에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벚꽃 깨달은 보살만 돼도 일체의 우주를 내 손바닥 위에 놓고 본다 하는 경제 가능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네 무의진인 이 세상에 자리가 없는 무의진인이 참나 자리 참나에 난 들어 앉았으니까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 해서 무의진인 자리 있죠? 있는데 세상을 벗어난 존재라고 해서 무의진인 세상 안에 자리가 없는 양반 이런 식으로 막 칭찬해 주는 세상에서 벗어날 줄 알았다 그리고 벗어났는데 자기 뿌리에 여기에 아주 안주해버린 양반 하면 인도에서는 윤에 벗어났네 그래요 여기가 윤의 세계고 윤에 벗어났네 사실 벗어난 건 아닙니다 어느 한 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불교에서도 일 맞췄네 이 세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보세요 올바른 보살상 생사 생사 안에 이때 오염되지 않고 생사 안에 이때 참나 뜻대로 사니까 오염이 안 되고 열반에 머물되 열반에 안주해 있되 여기만 머물진 않는다 생사를 떠나지 않는다 고양반이 보살이다 제일 큰 공부예요 이 공부가 이 두 세 개를 한눈에 꿰뚫어보고 살아가는 분이 제일 큰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왜 소승소승하냐면 소승하는 분들은 듣기 싫을 텐데 벗어나자고만 주장하면 소승입니다 어느 한쪽에 더 집중을 해버리면 소승이 돼요 두 세 개를 고르게 봐주면 대승입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유교 대승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형이상과 형이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학문들은 다 대승입니다 이 중에 형이상의 세계에 쏠린다든가 형이하의 세계에 쏠리면 학문이 찢어지죠 그 중에 우리가 소승소리 듣는 철학자들은 일반인들은 형이하에 쏠려 있고 그 중에 좀 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형이상에 쏠려 있어요 그러면 소승소리 듣는 봉쇄하고 수행하려고 하고 하느님하고 아예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는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철학 형이하는 좀 무시하려는 철학은 다 소승성을 갖고 있어요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양상은 다르더라 대승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개를 조금 더 조금 더 치우치게 보지 마시고 똑같다고 봐주시면 대승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본래 공인 거고 공이 오온인 거고 색깔이 이 색깔이 본래 공인 거고 공이 반드시 색깔로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이 수상행식의 생각감정 오감이 본래 공인 거고 공이 반드시 수상행식으로 나타나는 거 이 이치를 알고 지금 색수상행식을 마주하면 다 이게 그냥 귀한 거예요 지금 참나가 이 순간에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거니까 공이 지금 이 순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을 수놓고 있는 거 하나하나가 귀한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하나 여기 먼지 하나 날라다녀도 우와 먼지가 지금 이 순간 먼지로 현존한 참나를 만나고 있는 거 아버지 아버지 다 이해 되세요? 재미있죠 얼마나 재미있게 살게 되는지 나뭇잎 하나만 봐도 뜰앞에 잣나무도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뜰앞에 잣나무니라 절 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애고의 눈으로 보면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참나의 눈으로 보면 저게 지금 안 보이냐 지금 안 보이냐 이 사정이 안 보이냐 너희 지금 참나가 너희 아버지가 지금 뜰앞에 잣나무로 화현에 있는 게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우주를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두꺼운 책을 들고 와서 잠깐 맹자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 얘기도 뭔가 더 드리고 싶지만 마땅히 더 좋은 표현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고 맹자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마침 요게 제가 주문했는데 오늘 왔더라고요 학당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왔어요 원래 이제 제가 요게 전에 파란 책이었는데 최신판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주문해 봤는데요 대학 다닐 때 노노맹자 이걸로 공부했죠 노노 파란 책이 있어요 그때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온 거였나 성백효씨가 이분이 번역 많이 하셨죠 성백효씨 이분이 번역하신 논어로 공부했었고 제 대학교 4학년 때 이분한테 논어 1년간 들었던 것 같아요 성균관 한림원에서 하는 한문 그 과정을 들어갔어요 1년만 할 생각으로 원래 2년 과정이던데 1년에 사서만 끝내더라고요 중용은 성균관대 교수님 이기동 교수님이 하셨고 대학도 성균관대 교수님이 맹자랑 논어는 한학자들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때 논어 하셨었는데 나이 많이 드셨겠죠 그게 언제요 제 대학 4학년이면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일주일에 3번 들으러 성균관대 가서 성균관대 유학과 놀러 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몸공부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벽보라도 보고 그래서 성균관대 유학과로 가볼까 유학을 아예 전공해볼까도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가기는 연대 철학과가 있는데 대학원은 어디 갈까를 고민했어요 유학과로 한번 가볼까 철학을 할까 하다가 그냥 철학으로 했는데 이 맹자 오늘 그래서 또 최신판 나왔다길래 각주가 좀 더 붙었다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맹자 오늘 마침 최근에 저희 학당에 누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 이런 강의 이제 많이 했잖아요 인 의 예 지 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 참나 자리다 참나를 각성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참나를 각성하고 그 다음 지혜와 예절 예절은 행 쪽이고 이거는 국리죠 국리 역행 참나 각성은 선정이고 사실 여기에 개정예가 다 나옵니다 깨어서 내비게이션 월코그름을 판단하고 판단한 걸 그대로 내 마음에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구현하려는 게 예절이에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왜 펜이 다 어디 갔을까요 잠시만 자 그때 뭘 구현하느냐 인과 의를 구현하라 이건 사랑과 정의가 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천도는 음과 양이요 지도는 딱딱한 거와 부드러움이요 인간의 도는 인과 의다 해서 주역에서 인간의 도를 음향으로만 얘기할 땐 사랑과 정의가 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다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사랑과 정의가 답니다 왜냐 제가 제가 수없이 얘기해 드렸죠 양심이 답입니다 뭐가 양심입니까 사랑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는 게 양심입니다 더 보탤까요 정의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 마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도덕률은 끝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때 일단 양심 분석할 때 이 두 가지라도 판단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을 더 쓸까 정의를 더 쓸까 사랑을 더 써도 정의가 자명하다고 해줘야 되고 정의를 더 강조하더라도 사랑이 자명하다고 해줘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균형인데 상황 따라 사랑이 더 주가 될 때 정의가 더 주가 될 때 이렇게 상황들을 판단해야 돼요 즉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게 더 강조되는지까지 판단해야 돼요 이번에는 품어줄지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 게 또 사랑일지 아는 게 지혜요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절히 구현할까 예절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이러시죠 참나는요 참나는 이 인과 의를 지탱해 주는 게 참나죠 사랑과 정의를 지향해 주는 게 참나가 할 일입니다 그쵸 저렇게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 하는 거 간절히 여러분 깨어 계시면 깨어 계시면 사랑과 정의가 구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지혜로 아 사랑과 정의는 어떻게 구현하겠구나 알게 되고 예절로 적절하게 마음을 쓰면서 적절하게 사랑을 구현하고 적절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니에지를 이렇게 연구하셔도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카페에 본인이 사랑과 정의를 연구하셨다고 올리신 게 침을 놓는데 보호해 주는 거 좀 죽여주는 법 보사법이 있는데 그걸 잘 판단하는 게 지혜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쓰는 강도나 이런 걸 조절해서 쓰는 게 예절인 것 같다 올려주셨는데 맹자의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맹자 1우 상편에 맹자와 인의 실질은 사친이다 사친은 부모님 섬기는 겁니다 유교에서는요 사랑의 대표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줘야 될 최고의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나한테 나를 낳아주고 나한테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한테 제일 먼저 사랑 베푸는 게 옳다 해요 유교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둡니다 유교는 더 사랑해야 될 사람 더 먼저 챙겨야 될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실질은 종형이다 형 따르는 거는 의다 사실은 아니 가족이니까 부모건 가족관계는 사랑이 더 먼저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말도 맞아요 다만 가족 안에서 또 인과의를 쪼개본 거예요 맹자가 부모는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을 또 나한테 베풀어 주신 분이니까 사랑 쪽을 설명할 때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걸로 얘기하고 형은 사실 형이 나를 낳아준 건 아니잖아요 뺏어가면 뺏어갔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의리관계죠 의리상 의리상 형한테는 내가 또 한 부모님 우리가 핏줄이 가니까 의리상 내가 대접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의를 나눌 때는 형인 이제 의 쪽에 들어갑니다 재밌죠 유교 감각이 이래요 노노나 맹자가 다 이래요 어떨 때는 사랑에도 있고 어떨 때는 의에 들어가 있고 이게 상대적이에요 지금 가족 안에서 또 인과의를 나눠보면 부모 쪽이 사랑 형한테는 의리 그러니까 여러분 막 월급 타면 부모님 내복 사주고 형한테까지 꼭 내복 사줄 안 사줘도 덜 찜찜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좀 정의가 더 강조되는 관계 요걸 지금 맹자가 얘기합니다 사랑의 실질은 어버이 사랑이 어버이 섬기는 거고 정의의 실질 우리가 정의를 가장 알기 쉬운 게 내가 형 대하는 마음이 거기 정의가 들어 있고 부모님 대할 때 사랑이 거기서 샘솟고 있지 않냐 유교는요 가장 알기 쉬운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자가 이걸 풀 때 양심지발 양심이 발동할 때 가장 절실하고 가까운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가장 가까운 거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정의 구현을 어떻게 할까요 사회에서 형제 간에 잘하세요 하게 지금 정의인 거예요 사랑을 우주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부모한테 잘하세요 유교는 먼저 거기서 잘하세요 거기서 잘해서 키워나가세요 그런데 지혜란 그러면 사랑의 실질은 어버이 사랑 정의의 실질은 형 따르는 거 지혜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알아서 버리지 않는 게 지혜예요 예절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절도 있게 절제하고 잘 포장하는 거 치장하는 게 무늬를 잘 꾸미는 게 예절이다 되게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 사랑과 정의를 에티켓에 맞게 표현하는 게 예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인과 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니까 이제 음악도 얘기해요 음악 유교에서는 예약을 강조하니까 음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음악이 락자죠 락 락 서양이나 동양이라 락 하면 좋죠 이게 현악기입니다 실사자거든요 현악기 이거는 항아리 같은 거예요 나무 나무로 된 악기 악기들을 설명합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면서 그대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음악은 같은 글자로 음만 바꿔서 이 두 가지를 즐기는 것이다 즐길 낙자이면서 음악 악자 즐길 낙자거든요 인과 의를 즐기는 게 진정한 음악의 정신이다 사랑과 정의를 즐기는 게 그런데 이 음악이 지금 이 맹자의 얘기 보면 여기에 해당돼요 지금 양심 각성에 뭐냐면 그 다음 이 말이에요 인과 의를 즐기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각성돼서 사랑과 정의를 하고 싶어지면 하고 싶어지면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한번 만물이 그 생겨나려는 강한 생명력이 드러나면 멈추겠냐는 거죠 끝없이 잘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구현하려고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하고 싶은 그 양심에 싹이 났다는 걸 락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즐거워지면 인과 의가 즐거워지면 여러분들의 면에서 하고 싶어지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애고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지면 어떻게든 하죠 인과 의가 하고 싶어지면 이거는 양심이 각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의 얘기에요 음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양심을 즐기게 되면 인과 의를 지향하게 되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막을 수가 없다면 자기도 모르게 손과 발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진짜 즐거워지면 인과 의를 즐기는 마음이 생기면 점점 마음이 자라가지고 인과 의를 구현할 수도 있게 되고 자기가 진심으로 인과 의를 즐기는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유교는 즐거워야 한다 주입니다 너너도 그렇고 맹자도 그래요 진짜 이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락이 생긴다는 건요 여러분 제가 몰입 요결 쓸 때 어떻게 했나요 미소 지으세요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즐기라고 합니다 왜 몰입은 여러분 즐기는 거는 그냥 몰입이 돼요 몰입이 안 됩니다 하는 거 안 즐거운 것들이에요 그럼 즐겁다고 자꾸 자기 세뇌를 해야 돼요 즐겁다 즐겁다 해야 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인과 의를 즐거워지면 게임 끝난다 이겁니다 그때부터는 인과 의를 즐거워지면 뭔가 생겨난다 뭐가 생겨냐 인과 의의 실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즐거워지면 어버이 사랑하게 되고 형도 따르게 된다 의리에 맞게 살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경지에 가게 되면 손과 발이 춤을 추게 됩니다 진짜로 즐기게 된다 사랑과 정의를 진짜 이제 하면서 즐기니까 더 즐거움이 커지는 그 단계를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유교식 설명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인위에이지에 대해서 맹자 때 이미 이 정도 얘기는 다 나왔었다 지금 우리가 이걸 2,300년 뒤에 다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 영혼은 물질문명은 바뀌는데 정신문명은 퇴보하면 퇴보했지 진보를 잘 안 합니다 왜? 아는 사람이 나와야 진보하지 이런 도리에 대해서 모르면 퇴보예요 왜 지금 정신문명은 퇴보했냐 철학자들이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식인들 만들고 있지 철학자들이 사라지고 자기 영혼에서 이런 진리를 신업해 본 사람들이 사라지고 지금 2000 우리가 볼 땐 거의 원시시대급인 그런 사회에 농경사회에 이미 이런 철학이 영혼의 실험을 통해 나왔는데 아 이거 원시시대 거니까 이거 도움되겠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명을 사는데 정신머리는 똑같아요 심보가 똑같아요 이 공부 안 하시면 소인배 되는 거고 이 공부하면 분자되는 거 꼭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